김재현 7번 매트, 97번 경기 주민정 선수, 이하늘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김재현, 반 순서요? 네 순서는 저희가 지금 이 경기하고 있는데 4번이요? 5번이요? 서쪽에서이나. 세 번째는 우리 카페 이어가서 두개입니다. 2개부터TONUNI 생각합니다. 여기가 빨리 이어가. 총 1,2개. 김재현, 반순 이어가서. 김재현, 반순 이어가서. square foot. 김재현이, 반순 이어가서. 화이트 남성구 기기넘 마일로스 70회 금에 난경주 선수 김민성 선수 매트 10분 앞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구 기기 화이트 남성구 기기 최혜민수 최혜민 선수 남성북 플러스 79.3 화이트 시상식 하겠습니다 장진빈 선수, 김경빈 선수, 김송현 선수, 박성욱 선수 지금 지시 시각대로 오세요 여기 물류 남성북 마이너스 88km 선수분은 섬자분 매트로 모여주세요 화이트 모든 남성북 마이너스 60km 김준서 선수, 김경빈 선수, 박미눈 선수 지금 바로 시즌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서 선수, 김경빈 선수, 박미눈 선수 시즌대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앞머리 검토시길? 검토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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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제품이 익었으면 안 돼 난 더 맛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저거 박미눈 선수, 김경빈 선수 김경빈 선수, 김경빈 선수, 박미눈 선수 신한대왕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모든 남성북 마이너스 60km 최급의 김준서 선수, 김경빈 선수, 박미눈 선수 신한대왕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강도영 선수, 매트 2번으로 와주세요 김환희 선수, 매트 2번으로 와주세요 강도영 선수, 매트 2번으로 와주세요 강도영 선수, 매트 2번으로 와주세요 기대별 선수, 매트 2번으로 와주세요 나아라 나아라 화이트 어글진 남성북 플러스 79.3세 Touch 박성북 선수, 박성북 선수, 씨진영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북 선수, 씨진영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정 선수 스코어 승입니다.